스텝설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왼발 힐 스위블 리커버 세일러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오른발 비하인드 4분의 1턴 다시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앵커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드 백란드 리커버 왼발 백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8 6 7 8 섹션 2 오른발 뒤로 백포인 오른쪽으로 오라인드 2분의 1턴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시저 스텝 왼발 왼쪽으로 슬라이드 스텝 크로스 스텝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왼발 백란드 리커버 왼쪽 나이곤할 방향으로 왼발 포드포인 다시 8분의 1턴에서 12시 방향으로 왼발 백 오른발 두께다 터치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2 3 3 4 8 5 8 5 8 섹션 3 오른발 오른쪽 나이곤 대각선 방향으로 포드 비하인드 사이드 스케이트 스케이트 왼발 스케이트 오른발 스케이트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쪽으로 세일러 4분의 1턴 오른발 비하인드 4분의 1턴 투게더 왼발 포드 스텝 왼발 앞으로 포드 오른발 투게더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 8 섹션 4 왼발 앞으로 포드 라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포드 라 리커버 백팬 오른발 백 하시면서 왼발 왼쪽으로 백팬 다시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백팬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 8 4 4 5 6 7 8 8 9 9 10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6 17 18 18 19 19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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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1 22 23 22 24 25 25 25 22 24 24 25 19 4, 5, 6, 7, and 8 섹션 2 1, 2, 3, and 4, and 5, and 6, 7, and 8 리스타트 두번째 리스타트는 네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8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네번째 월 6시 방향 1, 2, 3, and 4, 5, 6, 7, and 8 리스타트 세번째 리스타트는 여섯번째 월 28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여섯번째 월은 3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2 1, 2, 3, and 4, and 5, and 6, 7, and 8 섹션 3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and 섹션 4 1, 2, and 3, and 4, 리스타트 마지막 네번째 리스타트는 여덟번째 월 26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26카운트는 아홉시 방향에서 여덟번째 월 시작하십니다 섹션 1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2 1, 2, 3, and 4, and 5, and 6, 7, and 8 섹션 3 1, 2, and 3, 4, 5, 6, and 7, and 8, and 섹션 4 1, 2, and restart.